이 가수 언제 오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를 태워서 타요 타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까딱으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 여신들이죠 우리 오로라 로마 신화에 보면요 여명의 여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오로라라고 하는 TV입니다 여러분들 수원의 히드복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항상 TV에서 보면 예쁘다 즐겁다 로 느끼는 아주 멋진 가수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의 축하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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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로 카르빵 아나운으로 카르빵 너를 위해 좋은 새를 편하게 아나운으로 카르빵 아나운으로 카르빵 아나운으로 카르빵 아나운으로 카르빵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자로 부르고 남자로 부르고 남자로 부르고 내 바로 아는 것도 많은 노래에 진짜 펌팽이 비결튀기 끊지마 너를 사랑해 난다 불러 난다 불러 난다 불러 난다 불러 난다 불러 난다 불러 난다 나 Fran Fran 은 너를 위해 히스 드릴 거에요 나 Fran Franун 민medi trophy 사지마 unos 나 что anlam해 나chen Barbour 살아가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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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